지난달 기준 대전시 인구가 8월에 비해 379명 늘어난 145만 5058명으로 집계되면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지난해 5월 신축 아파트 입주로 265명 증가한 것을 끝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전시는 일시적인 인구 증가 현상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근 지역 대학 재학생들에게 주소 이전을 할 경우 대전시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여러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